과연 전주편 우승자는 누가 될지 지금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2019 TBL 쇼 오디오 자켓. 330만 원의 주인공, 전줄로도 신고 우승자는! 우리 둘의 얘기는 여기까지인 거야. 안녕 그대로 걸어가. 과연! 발표합니다. 우승자. 우승자. 양중우, 축하드립니다. 양중우,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골드에스 양중우의 리스리. 330만 원 전주의 우승자가 되셨습니다. 330만 원과 함께 트로피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간단하게 소감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사실 매일매일 기억에 오래 머무르는 날처럼 살고 싶은데 오늘은 더 기억에 오래 머무를 것 같습니다. 진짜 교회 오빠다. 사실 아버지는 스님이셔서. 아버지는 스님이셔서. 아버지는 스님이셔서. 죄송합니다. 아버지가 스님이시고. 아버지가 스님이시죠? 본인이 교회 당했다고. 아버지가 스님이세요? 교회 오빠가 맞네요. 맞습니다. 아버지. 종교 통합이에요? 대동단결. 대동단결. 알겠습니다. 그럴 수 있습니다.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엄마는 어때요, 엄마는? 무교. 엄마는? 다섯 개 있어요. 무교고요. 중립을 사실. 알겠습니다. 그럴 수 있습니다. 그럴 수 있어요.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정말 그럴 수 있고요. 그러면 우리 아버님께 한 말씀 좀 인사해 주세요, 아버님께. 지금 담양에 계신데 제가 최근에 건강이 좀 안 좋아지셔서 최대한 빨리 찾아뵙고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요. 오늘 우리 양중훈 씨의 노래 들으면서 쇼 오디오 자켓 로드스니어 이 시간 마치고요. 다음 편 또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